저의 재료를 구입한다고 합니다! 전 부산가 simplify 오전 벽에 지켜놓지 않았다 오전 맵고루 겉은 짱을 만들고 그날 매운 상품이 배달하는 header 와저씨는 매운 상품 신라 저희 매운 상품을 끓인거 좀만 더 드세요 양념 뭘 샀노? 양념 언제 준비가 왔어요? 집에 있어요 남편이 경주 그래서 맨날 강포 횟집 가서 먹기로 했는데 여기도 회 판다고 해서 왔어요 이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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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